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밀이 있어요 짜잔 얘는 신기하게도 연결이 되어있는 장갑이에요 리르빌 리르빌 아 때리는 거 아니고요 리르빌 리르빌이십니다 할로윈 느낌 나지 않아요? 할로윈과 거리가 멀지만 의상 자체는 할로윈과 찰던이다 할로윈때는 오늘 3월 17일 엠카운트 나온 나온투유를 보자 그러면 좋다 언니야 저 요즘 사투리에 꽂혔어요 여러분 약간 언니들이 통화하거나 막 얘기하면 사투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쓰고 있다니까요 채영언니는 이응자가 많이 에 에 이렇게 돼요 수민 언니는 그냥 말할 때 사투리 뭔가 사투리 매력적이지 않아요? 감사합니다 언니들 제가 사투리를 써볼게요 귀여워요 채영씨 네? 오늘 베레모를 쓰셨네요 맞습니다 어제 저를 이어 베레모를 쓴 베레모챙? 이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것도 좋아요 약간 지금 무드랑 잘 맞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멋있는거 멋있챙 멋있챙 우리 쟁챙자매 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멍냥지 말고 쟁챙자매 추가해주세요 맞아요 멍냥지도 있고 쟁챙주도 있어요 오늘도 쟁챙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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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잇 cał